3번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경우에 필요한 안정조건을 세 가지만 쓰시오. 옹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콘크리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만큼 땅 속으로 이렇게 묻혀버립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만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에 있는 이 덩어리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잘 알아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 옹벽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경사지에서 경사지 붕괴를 방지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건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다 옹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옹벽은요. 제가 지금 안정적으로 좀 거리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옹벽이 굉장히 높이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밀려나올 수 있고 또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무게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안정이 갖추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넘어지는 건 넘어지니까 말 그대로 전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도록 꼭 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활동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밀려나가는 활동에 대한 안정이 있어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집안 침하에 대한 것 또는 집안 지지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안정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옹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정, 활동에 대한 안정, 집안 지지력 또는 침하에 대한 안정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옹벽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무제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제해로 인정되는 경우 네 가지를 쓰시오. 다시 말해서 법률에 따라서 산업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무제운동에서는 억울하다 그랬죠. 많이 지금 무제운동을 목표 달성이 다 가까워지는데요. 많이 누적시켜놨는데 어느 날 재해가 딱 나면 그 다음날 모든 건 제로로 다시 돌아가고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무제의 시간이요. 그런데 이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겼다면 상당히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금 무제의 시간이 누적되어오던 것을 제로로 다시 돌리지 말고 재해 무제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대로 누적시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즉 무제운동을 계속 진행하라는 거죠. 해당되는 내용은요. 안기법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천도를 구긴 제3자가 하나씩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제3자가 출퇴근하여 업무 시간 외에 운동 경기를 하다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제가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말이 그나마 좀 됩니다. 천도를 구긴 제3자가 출퇴근해서 업무 시간 외에 운동 경기하다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랬으면 여러분들이 따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천재 지변 그 다음에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구조행위나 긴급 피난을 하다가 사고가 당하는 경우 어쩔 수가 없죠.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죠? 제3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 제3자가 들어와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아직까지 업무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무죄 운동이 제로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재해 운동 경기라든가 여기는 또 이제 각종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경기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도 겁작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사람으로서는 대비하기가 힘든 그런 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충분히 아마 답안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많다 싶으시면 제가 얘기하죠. 두 개, 세 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만만한 내용으로 가지고요. 자, 천도를 구기인해서 구적인 긴 거 행위 출퇴근 도중에 발생하는 거 운동 경기, 제3자 행위 그렇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것 이거 외에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실기 할 때는.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골라서 편하신 대로 좀 정리하십시오.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쓰는 연습을 지금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만 듣고만 공부하시는 건 아주 미비합니다. 실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말로 하시든지 직접 적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기계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화 확보를 위한 고려 사항을 네 가지 쓰시어 있습니다. 기계 파트에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외관의 안전화죠. 외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계 쪽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기계는요. 기능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그 기계의 구조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할 때로 넘어가는 거죠. 작업할 때 안전이 있고 작업점에 대한 안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업점에 대한. 그런 다음에 보전작업이라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전작업에 대한 안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총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밖에서 봤을 때 외관 그 다음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계는 기능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겠죠. 탄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작업할 때 안전하고 작업점에 대한 안전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전작업에 대한 안전화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이런 문제도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전혀 어렵지가 않고 필기할 때 충분히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몇 번 더 쓰시고 또 말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6번입니다. 아세틸렌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를 내가 있으시오. 2라고 딱 썼습니다. 어렵게 출제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맞추지 말고 좀 털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왕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역화방지기입니다. 역화 역류방지기죠. 그럼 역화방지시험을 해야 되고 역류방지시험을 해야 됩니다. 역화가 되는지 역류가 되는지 아니면 새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밀시험도 해야 되고요. 또는 압력시험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들어간 문제지만 이왕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거 역화방지기라 그랬으니 역화방지시험과 역류도 방지하니 역류방지시험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기밀시험이고 압력에 관한 내압시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개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됩니다. 이게 출제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 두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왔을 때 또 대비를 하는 거죠. 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안내 표지 종류를 네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금지 표지의 종류 통째로 다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경고 표지 중에서 마름모에 해당되는 기본 모형이 빨간색인 종류를 꼭 외우시라 했습니다. 급한 인산부 폭발하는 거죠. 그 다음 안내 표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특이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기 좋습니다. 녹십자 표지가 있고요. 녹십자 표지에 반대되는 게 응급구호 표지가 있습니다. 응급구호 표지는 뭡니까? 바탕이 녹색이고 관련보험이 그림이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녹색은 관련보호나 그림이 또 녹색이죠. 그 다음에 비상용 기구가 있습니다. 비상용 기구라는 것은 응급구호에다가 안에 비상용 기구라고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망치 그림이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세안장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덜껏도 있습니다. 덜껏.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죠. 대표적인 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녹십자에 반대로 하면 응급구호 표시고 응급구호에 안에 비상용 기구라고 쓰고 망치 그림 표시하면 비상용 기구가 되고 그 다음에 눈을 씻는 세안장치와 덜껏. 최소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그 외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비상구도 있고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까지인데 앞에 있는 이 내용은 굳이 안 외우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와 바탕이나 관련 부분 그림이 반대 색으로 들어가는 게 응급구호 표시고 여기에 망치 그림 하나 넣어주고 비상용 기구라고 쓰면 비상용 기구가 되는 거죠. 눈을 씻는 세안장치와 그 다음에 덜껏. 덜어서 나가는 덜껏. 이렇게 하면 안내 표지가 됩니다. 안내 표지가 아니고 안내 표지 뿐만 아니고 안전 표지에 관련되는 것은 검지, 경고, 지시, 안내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요. 색도 기준까지 색상에 관련되는 것까지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은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 표지는 명칭을 적어라 가전 형태로 많이 나오죠. 특히 검지 표지와 경고 표지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안내 표지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주로 세안장치는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고 응급구호 표지는 또 거리라고 나옵니다. 거리라고 해서 색상을 글자로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십시오.